사회주택은 시가 땅이나 건물을 사들여 민간사업자에 30년 이상 저렴하게 내어주고, 사업자는 집을 새로 짓거나 고쳐 주변보다 싸게 임대를 놓는 신개념 임대주택 사업입니다. 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사회주택 더불어숲 성산이 오는 12월 첫 입주자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. 더불어숲 성산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, 민간업체가 집을 지어 임대와 관리를 맡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형태입니다. 현재 공정률은 약 70%, 원룸과 투룸, 복층형 등 3가지 형태로 11가구가 꾸려지는데, 특히 1층에는 사회주택의 특징인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.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자들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그래서 입주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, 관심사들을 이 공간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, 거기서 책도 같이 읽고, 이웃 주민들과 더불어서 밥도 같이 지어먹고. 입주자들은 주변 시세 80% 이내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. 임대료 인상률도 연 5% 이하로 제한됩니다. 서울시는 더불어숲 성산의 입주 신청 서류 심사 결과를 오는 10월 말 발표하고, 면접을 거쳐 12월 초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회주택 8호, 약 100여 가구를 더 공급할 예정입니다. 입주자 모집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수시로 진행되는데,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인 가구라면 70% 이하, 2인 이상 가구는 100%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TBS 오정현입니다.